동물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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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피의집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고양이과의 동물들 고양이과의 동물들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치타 있고 호랑이 있고 호랑이 있고 치타 있고 고양이과의 동물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동물원 영상 속으로 들어가보시죠 고고싱 곰팜, 뱀, 추억 Shot, 뱀, 뱀, 추억 야옹이 이리와 너 여기 가니? 너 줄게 없는데? 이리와 이리와 야옹 비벼 비벼 뭡치? 비벼? 안 비벼?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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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동물원 사는 고양이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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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을 느끼네 동물원 사라에요? 이쁘게 생겼네 아가씨 여기 사니? 비벼 아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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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눈망울로 쳐다보고 있니? 네 어?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너 아 아 이현아 비벼 에어 야옹 나중에 봐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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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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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